1, 2, 3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배우는 도현수입니다. 아니, 도현수입니다. 아니, 백희성입니다. 난 누구? 팬 여러분, 그리고 저희 악의 꽃을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, 매니아 여러분, 백희성과 도현수를 맡았던 이준기입니다. 정말 어렵게만 느껴지고, 과연 이 프로젝트를 잘 내가 해낼 수 있을까? 정말 큰 부담을 가지고 시작했던 작품이었어요. 쉽지 않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함께해주신 우리 모든 스태프들, 함께해준 동료 배우들 너무너무 힘이 되어줘서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안감이 도착하고, 오늘 하루 너무 행복합니다만, 사실 헛헛함이 더 큽니다. 아, 사실 어제부터 좀 눈물이 많이 났더라고요. 이거 알았어. 더운하네. 시작부터 지금까지 7개월, 그리고 이제 방송은 두 달려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저희가 힘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쉽게 즐기기는 조금의 복잡한 드라마, 그만큼 완성도가 높다는 뜻이기도 하고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사실 찍었고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셔서 정말 힘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달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정말 힘이 됐어요. 정말 힘이 되고, 어떨 땐 정말 뭉클할 정도로 그분들이 이렇게 기대해주고 응원해주고 성원해주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지치거나 아쉬움을 남기면 안되겠다. 진짜 그 생각으로 즐겼어요. 그래서 가장 감사드릴 분들은 바로 여러분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많이 호초타실 거예요. 여러분도 저처럼. 조만간 더 좋은 모습으로, 기회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안녕.